최군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35만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최군TV 구독자들은 나이가 20, 30대, 40대, 50대도 있는데 문화상품거보다 다른 걸 주면 안 되냐? 라면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에어팟을 갖고 싶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뚱맞긴 하지만 설날이니까 여러분들께 에어팟 5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에게 1대씩 보내드리는 거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설날이 끝난 이후에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서 포튜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최군TV 유튜브 아프리카TV 많은 사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많은 아이디어도 받고 재밌는 영상 콘텐츠 많이 만드는 그런 BJ 유튜버 최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팟 아이팟이래? 늙었나 봐 에어팟 인사이템 뭐 요정도에 꽂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에 뭐 다 꽂고 다니는 거 너도 나도 꽂는데 너만 안 꽂을 거야 배군TV에서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댓글에 설날 끝나고 나서도 많은 응원의 댓글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다섯 분에게 에어팟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안 누르시면 그거 뽑을 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을 하신 분들만 긍정하게 뽑으니까 구독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절을 할 건데 안 보일 거예요 상상이 바뀌어요 눈웨이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